안녕하세요. 말꼬 똥개TV의 말꼬입니다. 오늘은 트래케라톱스 얼투레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야 진짜 멋있네요. 이렇게 서면서 있어요. 먼저 어울리는 것도 있어요. 어디 까보겠습니다. 여기를 여기 보이시죠? 여기를 짜고 옮는데요. 여기 보이시죠? 이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옮는데요. 이렇게 이런게 있어요. 우와 우와 진짜 그래요. 진짜 그래요. 꺼내보니까 어 뭐지? 아 아 판 판하고 가루 가루 그 다음에 초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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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만색 초코 까만색 초코 까만색 초코 까만색 초코 핑크색이 있습니다. 150 초코 태양 초코 14 태양 너무 자 이제 따뜻한 물에 녹아서 딱 끓였습니다 이제 이걸 잠깐요 여기에 넘치게 하지 마세요 얼음이 그냥 확 쌓아야 됩니다 저도 얼음이 하고 있거든요 먼저 이걸 짜고 이걸 말하는 겁니다 손을 먼저 걷고 해야 돼요 다 물을 수 있겠네 이거 보세요 목 보고 있습니다 오 저 여섯살이에요 아 뭐라고요? 여섯살이라고요? 여섯살이에요 짠 짠 짠 짠 오 멈추네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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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덩이는 엉덩이는 그 엉덩이가 뭔한줄 알아요? 아이고 이거 너무 안 까지네 어 그냥 이렇게 어 아 아 왔다 이렇게 진짜 왔다ном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이렇게 이제 여기 자 여기 너무 잘한다 좀 왜 김치면 깨? 왔다가 이제 핑크를 짤겁니다 저는 핑크색을 원래 싫어하는거에요 그냥 청구하는거에요 잠을 자 이제 핑크를 짤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안나오네 핑크를 얹어줘 이리와 넘치게 잘하고 이리와 넘치게 짜지 말라 이리와 제발 넘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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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음 미국 남들 새로운 스티 이거 쪼끄럽으면 맛있을 겁니다 7kg 오이 너무 많아 희망도 있고 희망도 있고 바람도 있고 희망도 있고 희망도 있고 주묵 쓰게 된 이유가 오이거트 짜잔 짜잔 짠 어 손에 안 붙게 저사시 아 이거 너무 많아 이거 너무 많던데 2개짜랑 이거 둘이 자라고 했는데 이거? 둘이 자라고 했다 이거 근데 다섯네 얘는 진짜 장난이 아니구만 됐어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아까 전에 물고기 잡으러 갔었거든요 거기에서 자기 어머니라는 앱을 앱을 갖다 하는거에요 그래서 너무 장난이잖아 해가지고 근데 진짜 진짜 보여요 진짜 뱀이 있었어 왜 어디다 버릴거에요? 아 몸통에다 버린다고요? 네 알았습니다 아우 진짜 진짜 꺼라거리 우리야 이거 소셜 뿌릴겁니다 자 이렇게 원탁에다 버려 이렇게 원탁에다 버려 이렇게 원탁에다 버려 원탁에다 버려 이렇게 원탁에다 버려 이렇게 여기 티셔츠 좋아하시는 분 있으세요? 원탁에다 버려 저한테 버려주세요 원탁에다 버려 이제 원탁에다 버려 이만 Egyptians 그리고 어디에요? 한번 먹어볼까요? 한번 먹어볼까요? 아마도 없는데? 으흐흐 냉장고에서 10분만 기다려주세요 희뿌리 길었습니다 이제 이런게 있어요 이렇게 되어있어요 여기에서 이런 하얀게 있거든요 이런건 여기 위에 있는게 아니고 안에 있어요 안에 있겠네 그래서 냉장고의 원리는 무조건 여기 있어요 이게 있네 아 있네 6시에 다섯 팔겁니다 이게 왜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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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됐습니다 이제 아 아 이제 안되네 보인 응 다 왔어 다 왔어 지훈아 나왔는데 왜그래 초콜릿 다 빼고요 이제 조리부자마자 다시 먼저 응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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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조리부자마자 됐습니다 맛있는 초콜릿 맛있게 드시고요 좋은 하루 보내셔 끝 2 2 감사합니다.